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 사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자산관리비법 머니 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요즘 거리 그냥 지나다니기 무섭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폭행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 분노 유발자들에서 사사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 머니에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간병비 부담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노후 돌봄 대비책으로 간병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신동수법으로 9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자금을 세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 상품권 업체를 거쳐서 실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민 건데요. 피해자는 무려 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에 자금 세탁까지 범죄 규모가 엄청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사기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이번 수법도 꽤 복잡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수법은 투자 전문가 사칭인데요. 금이나 오일, 주식 등등에 투자를 하면 AI가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현혹을 하고 투자를 유도했고요.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을 깔게 하거나 어떤 허위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실제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미고요. 이것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권 업체와 공모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었고요. 또 증거 제시용으로 이 업체를 방문할 때 드나드는 모습을 일부러 또 CCTV로 찍어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치밀하고 교묘한 범죄 행각이었는데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검거하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은 피해자 신고부터 받고 수사에 착수해서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선 건데요. 바로 어제인 18일 경찰은 피해자 86명으로부터 90억 원을 편취한 8명을 검거를 하고요. 이 중에 6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무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22억 원, 고급 외제차를 포함한 차량 4대, 명품 시계 등 총 28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금액이, 피해 금액이 90억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세탁된 자금 액수를 고려를 하면 피해 규모를 420억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과 현금 수거책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서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경제 범죄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 파괴범에 준해서 형을 매겨야 돼요. 미국 사례보면 100년, 20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있으면 거리를 활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은 정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절도가 있을까 싶은데요. 축산 연구소에 침입해서 유전 능력이 뛰어난 한우, 씨수소의 정액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뭘 훔쳤다고요?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 한우, 씨수소의 정액을 훔쳤다. 보통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A 씨는 지난 8일 저녁 8시께 장수군에 있는 한 축산 연구소에 침입을 해서 260여 개의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축산업계에 정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정보를 잘 아는 거죠. 범행에 앞서서 정액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한 저온 질소 용기를 또 미리 준비하는 등 굉장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A 씨가 훔친 샘플이 그게 돈으로도 환산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A 씨가 훔친 정액은 한우의 육량과 육지를 크게 계량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가로는 억소리가 납니다.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20년에 달하는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값을 논하는 건 무의미할 정도라고 합니다. A 씨는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고요. 훔친 시수소 정액 일부를 실제로 주변 농가에 개당 15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260여 개의 샘플 가운데 200여 개의 샘플을 회수하고 A 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팔 수가 있는지를 아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렀군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말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데 이거 관리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음 시전해 주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면 만남이나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하죠. 그런데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 역시도 대면 만남보다는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직 학부모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면 만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대면 만남보다 문자를 더 선호한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번 조사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609개 교사 1,400여 명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학부모 10명 중에 4명이 학교와 소통할 때 문자로 소통하는 걸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도 10명 중에 절반가량이 문자를 선호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직접 만나기, 대면 소통을 선호한 교사는 10명 중에 한 명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런 선호도는 교사의 교직 경력, 담임 여부, 담당 학년과 상관없이 전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랬잖아요. 머쓱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비대면으로 하자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요즘은 무슨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또 학부모와 교사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 활성화가 46.7%,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문자로 소통을 하되 상담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건데 교사들은 가장 우선적인 건 민원 창구를 별도 마련하는 것이다, 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와 대면하기보다 뭔가 공식 창구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네, 결국에는 연구보고서가 지적을 하는 것도 소통하고 만나고 다 좋은데 공적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마다 학부모 민원들이 선생님들에게 직접 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도 이 보고서에서는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구, 민원을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부모를 대응할 수 있는,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교사에 전달이 되고 교사의 얘기가 또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다음 시절해 주시죠. 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케이크를 산 고객에게 생일 초비용을 따로 지불하라고 요구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케이크 구매할 때 초 몇 개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죠. 이제 나이에 맞춰서 말하면 그냥 받는 건데 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여러 논란을 빚은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성자 A씨는 케이크가 맛있다고 알려진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케이크를 삽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큰 초 몇 개, 작은 초 몇 개 달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생일 초는 서비스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장 직원이 하는 말, 초를 5개 이상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5개 이상이면 이제 60부터 돈을 받겠다는 건데, 큰 초 5개면 50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하면 60인데 나이 먹는 것도 서운한데. 돈을 받아요. 뭔가 야박한데. 네,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A씨도 직원에게 나이가 더 많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직원은 이번에만 인심을 쓴다는 듯 돈을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와글와글 반응이 다양한데요. 이게 또 50세에서 60세 돈 드는 게 있지만, 38살이면 돈을 내고 40살이면 돈을 안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그럼 초값을 다 받으면 모를까, 5개 이상 돈 받으면 나이를 또 반올림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초는 기본으로 주고, 왜 옆에 숫자 초, 숫자 2, 이런 거 팔잖아요. 그거 파세요. 이거 돈 받는다는 얘기. 야박하게 불어, 그렇죠?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배한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재현입니다 앞서 영상 잠깐 봤습니다마는 저 정도는 무법천재 아닙니까 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밤에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였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늦은 밤에 길거리를 다니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변호사로 활동을 해보니까 상담 들어오는 사건 중에 정신질환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도 자꾸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하게 되고요 웬만하면 좀 밖에 안 나가려고 하게 되고 아무튼 무섭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다쳐서 이러면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네 정말 무섭죠 특히 요즘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합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이유를 묻지 마세요 묻지마 폭행입니다 이게요 전국에서 매일 3건씩 발생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온 흉악한 범죄 CCTV에 찍힌 것만 우리는 보는데 이게 하루에 3건 이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묻지마 폭행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섭죠 그래서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유형의 정확한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거든요 2022년에 경찰에서 어떤 용어를 좀 다시 정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라고 딱 들으니까 이제 그 범죄의 원인이 어떤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동기 범죄는 이제 개인의 실패나 불만을 어떤 사회나 특정의 어떤 사람들한테 정가해서 범죄를 합리화하는 특정이 있고 실제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기 실패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선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데요 물건을 사지 않고 행패를 부립니다 아이고 저런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밀치면서 그쵸 보시는 것처럼 폭행을 합니다 어머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분이도 말리려고도 해봤는데 말리려던 50대 남성 역시 의자로 가격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깨 골절이랑 이마 근가구 콧뼈 골절이랑 손뼈 골절이랑 기랑 목이랑 눈 위아래로 포각수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이 여성은 염자, 인대 손상과 귀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이유 이게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 머리가 짧아서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 이게 폭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사실 페미니스트라 한들 폭행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짧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폭행했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네 그렇다 법행 당시 가해자는 나는 원래 여자는 때리지 않는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리는 이제 남성한테는 같은 남자면서 왜 페미를 돕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SNS상에 여성들의 쇼컷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해시티그 달고 자신의 짧은 머리 쇼컷을 인증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때 여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댓글이 많이 달렸죠 머리카락이 짧다고 폭행당할 수 있다는 현실은 말도 안 된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맞아야 하나? 여자가 쇼컷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 이런 반응들이 쫙 달렸죠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렸고 또 50대가 와서 말리려고 그랬더니 아까 보셨죠? 또 막 무척 폭행을 하고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아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간 레파토리처럼 그렇게 하셨다네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도 했고요 조사해보니까 과거에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일 특수상해죄로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걸로 나오는데 판결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소 징역 2, 3년 이상의 선고형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겨우 첫 공판이 열렸고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 폭행당한 그 아르바이트생은요 전체 2주 몸의 상처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당했으면 무서워서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제대로 치유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이 편의점이라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부쑥부쑥 들어오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도와준 50대 남성은 당시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딸 같은 마음에 피해자를 도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수술을 크게 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크게 다치셔서 걱정이 돼요 딸을 보는 것 같아서 딸 같은 마음에 도와줬는데 지금 너무 크게 다치신 거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러면 이제 누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하루빨리 완쾌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의 일에 끼지 말라고 부모들이 아이한테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지나치라고 가르치다고 하죠 그냥 지나치라고 근데 이렇게 묻지마 범죄 이 사건의 경우에 묻지마 범죄들이 대부분 아무 이유 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요 여성 혐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이상동기 범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유형이 56.7% 그리고 하풀이를 하려고 저지르는 유형이 21.9% 나머지는 정신병에 의한 유형이 21.4%를 차지했습니다 앞선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묻지마 폭행이 반 이상이 거의 아무 이유가 없네요 그냥 그냥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56.7%로 가장 많죠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사람을 이제 폭행하다 보니까 그 피해 정도가 좀 심한 경우가 많고 그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 그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죠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지마 폭행을 좀 찾아봤어요 지난 2015년에 일어난 일인데 남녀 커플이 길을 가다가 네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내용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커플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가해자들이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플 중 남성이 그냥 가던 길 가라 라고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택시에서 우르르 내려서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입니다 네 이 택시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커플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남성은 뇌진탕에 갈비뼈, 호뼈가 부러졌고요 여성 피해는 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거들었다고 저렇게 막 때리는 거네요 그렇죠 내려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달아나서 열흘 넘게 경찰에서 검거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SNS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이 유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가해자들을 검거를 했고 그중에서 여고생 등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길 가다가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그냥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고 대꾸하면 또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면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또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이래저래요 지가 작정을 하면 그냥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당하는 거죠 또 불과 얼마 전인데 50대 남성이 길 가던 여학생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하고는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랬다는 네 그냥 길을 가던 자기 갈 길 가던 여학생이었는데요 쇠파이프로 폭행을 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여학생에게 폭행한 쇠파이프를 휘두른 그게 영상으로 담겼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아 진짜 전북 전주의 한 도로가고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도에 여학생이 서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쵸 저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저게 쇠파이프잖아요 쇠파이프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막 머리채를 잡고 가방끈으로 목도 돌랐고요 10분간 이어지던 무차별 폭행은 지나가던 다행히 한 시민의 제지로 멈추게 됩니다 그쵸 지나가던 시민이 없었다면 폭행이 더 이어졌다는 건데 피해 여학생 지금 괜찮은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얼굴 등 온몸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중이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아니 근데 뭐 정말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인도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나가는 사람 없었으면 생명에 정말 지장을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궁금한 건장한 남성이 그냥 가만히 있던 여학생에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목소리가 자기를 비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을 비웃었다는 게 아니라 비웃은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통화를 했던 것 뿐이에요 시비 걸 게 없어서 그냥 시비를 건 건데 만약에 인상을 쓰고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왜 나를 보면서 인상 쓰냐고 또 이랬을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 여성이 그냥 약해 보이는 여성이 아니고 건장한 청년이 전화하고 있어봐요 자기가 이렇게 우회했을 거예요 아주 비겁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나가다가 나를 째려봤네 나를 무시하네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때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이유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피해싱이 상당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거죠 또 문제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지나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학생이 맞고 있는데 옆에 경찰차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죠 왜 저러죠?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못 봤을까요? 저렇게 갓길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가려서 안 보인 거 아니에요? 앉은 자세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때만 딱 멈췄어도 몇 분이 약간 절약이 되는데 그렇죠 결국 여학생은 8분 넘게 폭행당하고 그 폭행이 끝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8분 이게 못 본 게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찰의 입장은 신고받은 위치가 여학생이 있던 맞은편 반대쪽이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초등 시스템이 조금 문제인 게 그 주변을 사실은 순찰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서 구속 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형향을 얼마나 보십니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했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징역 6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종합격투기 선수가 서 있었다거나 아니면 영화병 마동석 씨가 서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건드려 거기다가 폭행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비겁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기사 보면 여성이나 노인을 묻지마 폭행 이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요즘에 호신용품 있잖아요 이런 거 구매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한때 저도 찾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스프레이라고 해서 후추 스프레이에서 눈에 뿌려라 이런 것도 봤는데 호루라기도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싶었던 게 이런 상황에서 삐 불면 어디선가 나를 보고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상상하는 것도 사실 싫고 그렇습니다 걸고 다녀야 되겠네요 호신용품 어설프게 사용하면 더 봉변당하니까 더 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호루라기 같은 걸로 주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남자도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몇 대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요 경황이 없거든요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범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인 경우도 그렇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소수무책이에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묻지마 폭행이 또 왕왕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양 골목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노인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노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항도 못하시는 분한테 넘어진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계속하는데요 쓰러진 노인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는가 했더니 주변에 있던 큰 년석을 가져와서 노인의 그대로 내리고 또 따윈이면 저 비겁한 인간들 정말 지금 넘어뜨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유희의 길을 떠났는데요 가다가 폐지 줍는 다른 노인과 또 마주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폭행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그냥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고 돌로 내리쳤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얼굴을 돌로 내리쳤어요 연석으로 내리쳤죠 목격자에 따르면 처음 공격을 당했던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60대 피해자는요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신고가 된 게 사건 이후 20분이 지난 이후였고요 결국 사망 아이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게 당시 저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당시 출근 시간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씁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신고자가 누구였을까요? 경찰에서 최초 신고한 사람은 두 번째로 공격을 당했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앞에 살인사건은 경찰분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80대 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A씨를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추적을 해보니까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60대 피해자가 5분가량은 사실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빨리 좀 구조가 됐다고 하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으나 이런 생각도 못 듭니다 그때 그 누리꾼 반응 한번 볼까요? 누리꾼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들 살인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사형제도 부화시켜야 한다 살인방조죄로 현장을 지나친 50여 명도 같이 구속해라 라는 다소 과격한 의견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정당방위죄가 인정되기 힘든 세상에 위험을 무릅쓰고 천뜻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공감이 갑니다 여러모로 무섭고 슬프고 답답하니까 우리 네티즌들도 저런 의견들을 보내주신 걸 거예요 저는 이제 묻지마 폭행하면 약 6년 전에 거제도에서 있었던 50대 폐지 줍는 여성을 20대 남성이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당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저도 큰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 2018년 거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살 박모 씨가 다리미 컨테이너 박스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후반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옵니다 왜요? 왜 저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타서 무릎으로 짓누르고 마구 내려 찍다가 발로 머리를 짓밟고 걷어차기를 반복합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은 30분가량 계속되는데요 얼마 뒤 차량을 타고 새벽 시장에 가던 행인 3명이 범행을 보고 말리러 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여성은 키가 132cm에 몸무게 31kg 단열인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봤지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폐지 주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항도 한 번 못하고 폭행당하고 아니 이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말해요 근데 2개 없는데 30분 동안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이걸 뿌리치고 그냥 무자비로 폭행을 한 거니까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CCTV를 보시면 사실 그 행동의 살이가 충분히 느껴지는데도 경찰은 가해자에게 상해치사의 혐의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상해치사요? 상해치사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해를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건데요 당시에 초범이기도 하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초범이고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아니 술에 취한 게 아니죠 무슨 자랑입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인데 머리를 저렇게 많이 때리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판단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런 말 좀 그만 듣고 싶어요 아 이건 말도 안 되죠 초범에 뭐 술이 취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저렇게 약한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해서 죽였는데 상해치사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다행히 그래도 검찰에서는 판단을 좀 달리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박 씨가 범행 2주 전에 휴대폰으로 이제 구치소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고 범행 하루 전에는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 살인과 연관된 글을 찾아본 걸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가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바로 안 했나? 이게 기본 아닙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사전 모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엔 대충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봤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이고 타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범행 후에 가해자가 보인 행동이었다면서요 네 같습니다 이제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를 뭐 빤히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바지를 벗겨서 뭐 유기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이건 또 이건 그냥 정신 혹시 질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살인죄 어떤 처벌 추위에 대해서 검색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정신 이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보인 가해자의 태도가 대단히 뻔뻔했습니다 네 당시 지나가던 이제 남성 3명이 현장을 목격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경찰이다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이제 신고를 하는 사이에 한 남성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범행을 직감해서 너 몇 살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었더니 얼굴에 피가 잔대 그제서야 21살이다 그냥 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내가 이제 가해자를 직접 제압해도 되겠냐라고 경찰에 물었더니 경찰이 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가 실제로 때려서 신고자가 가해자를 때려서 제압을 했는데 가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살려달라고 외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막 때렸잖아요 근데 본인이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또 사실은 그 신고자가 가해자를 공격한 게 또 처벌이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법의 균형성이죠 신고자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어떤 상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도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서 신고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걸 제압한 사람을 처벌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상을 줘야죠 용감한 시민상 줘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경찰 구형은 무기를 구형했는데 상해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쌍방위 항소를 했는데도 20년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운동화 인증샷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휴대폰 프렌징을 또 해보니까 휴대폰에서 지구대를 끌려간 직후에 피 묻은 운동화를 촬영하기도 했고 자기 또 SNS에 수시로 접속한 그런 내역까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또 SNS에 또 연결을 하려고 접속을 하고 시켜야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아주 그냥 쇼킹합니다 화가 나고 충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분노가 정말 유발돼서 여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0대 부모의 병수발에 지친 아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머니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간병비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부양받을 사람은 많은데 이제 부양할 세대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녀 한 4, 5명 거의 한 3명 이랬는데 최근에는 외동도 많고 많아도 둘 이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사실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어르신 분들도 아 이제 자식한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조용히 보낼란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평균 간병비가 4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 부담을 자녀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도 돈이지만 요즘에는 간병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돈이 있어도 간병인을 못 구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46%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자국으로 다들 돌아가고 이제 각 해외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간병난이 그때부터 더욱 심화된 상황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간병비가 그만큼 치솟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7, 8만 원 하던 간병비가 두 배 이상으로 뛴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지금도 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게 더 돈이 얹혀져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병이라는 게 사실 가족도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이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가슴이 참 아픈데요 지난 2022년이었죠 선천적으로 뇌병변을 알아온 딸을 38년 동안 돌보다가 딸이 암 선고까지 받자 딸을 숨지게 하고 또 자신도 생명을 끊으려 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무려 15년 동안 간병해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에 아버지와 함께 묻어달라라는 주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에 의하면 숨진 아들은 직장도 그만둔 채로 치매 아버지를 간병해왔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모시려면 본인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도 그만두셨을 텐데 또 그러자니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홀로 치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아예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저도 장기요양보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알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만 잘 활용하셔도 치매 같은 경우도 등급 받고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간병비 이미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까지 커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간병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가 4.4%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14.7% 그리고 80%가 넘는 사람들이 국가와 환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 100세 시대라는 게 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도움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그렇죠 재정 부담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나라에서 이걸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복지국가라는 게 그런 것들인데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 판정 말씀을 드렸지만 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장기요양보험 혜택들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이런 걸 내놨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됐다고 하죠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이름이 뭔가 거창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추진되는 계획인데요 일단 굵직한 거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늘리겠다라는 대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 용어도 생소한데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간호간병이 모두 있으니까 간호도 해주고 간병도 해준다 네 맞습니다 다 해주는 건가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있고 간호사선생님 있잖아요 간호사가 간병까지 다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병원이다 보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간병비가 현재 일일 한 15만 원 정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간병 서비스도 한 2만 원 내외 본인부담금 2만 원 내외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치매 환자는 여기 입실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단점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기는 있었지만 경증환자 위주로 조금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한 명당 환자 8명에서 많게는 12명 이렇게 케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중증환자분들 치매 환자분들이나 인지장애를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은 간호사분들이 일일이 케어를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증환자 전담병동도 따로 두고요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하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증환자 병동까지 쭉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간호인력도 좀 늘려가지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명까지만 돌보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간병비 탈출 대책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굵직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입니다 이제는 요양병원에서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거 지난주에 사연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원까지만 적용이 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간병비 지원을 시범 사업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바꿔나 봐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매년 15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고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국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15조 원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지금 예상되는 수치예요 얼마나 들어갈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이후에 그 필요한 부족한 부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혜택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국민건강보험의 사실 기금 상태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이 재정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는 보험료율이 7.09%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7.09%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 2028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2028년에는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보장까지 더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갈의 속도를 훨씬 더 단축시키는 악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현행 7% 수준에서 조금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조금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노후 돌봄 대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제 59.6% 간병비를 목적으로 저축한다가 41.2% 그 다음이 치매 간병보험에 가입했다가 19.5%로 나왔는데요 국민들의 60%는 장기 요양보험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고 그리고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1등급부터 아마 5등급까지일 텐데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는 내가 마련해야 돼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들었는데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 20% 정도가 여기 들었다고 하던데 간병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암보험 그러면 암을 대비하기 위한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처럼 간병보험도 간병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간병인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입원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병인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건데요 이런 간병인 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종류에 맞게끔 또 각자의 특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병인 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앞에 있는 간병인은 똑같고 간병인을 지원해주면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뜻인 것 같고 간병인 사용이 조금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걸 해봐서 알죠 간병인 지원은 그야말로 간병인을 지원해주고 보내주는 거고 간병인 사용은 비용을 일부 대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어가 간병인 보내드립니다 보험 간병인 할 때 돈 드립니다 보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간병인 지원이라는 건 실제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파견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병인 사용은 간병인을 쓸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불해주겠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겠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간병이 오는 거랑 돈을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될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저 돈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안 구해질 수도 있으니까 간병인이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병인 보험 검색하면 둘 중에 뭐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제가 골라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질문을 잘 골라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간병인 사용, 간병인 지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진짜 과연 소장님이 골라온 질문지 소개 방금 저희가 궁금해한 질문이 들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간병인과 간병비 어떤 걸 지원받을까요? 있네요 시작이 좋은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 진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에는 치명이나 치매나 질병 상해로 인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단기간에 간병인 고용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때 일당 형태의 특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간병인 지원 사람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주는 현물보장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을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정해진 액수를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람을 보내주느냐 비용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간병인 가장 큰 차이점은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직접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간병인 사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한 후에 사용한 비용만큼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하루에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용을 더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지급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시중에서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비싼 가격에 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 미리 정해놓은 금액 이외에는 그 초과에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병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나중에 가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한 7, 8만 원 했던 게 지금은 거의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앞으로 미래의 10년 후, 20년 후에가 됐을 때 간병인의 사용 일당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사람을 지원해준다면 간병인 고용비가 나중에 얼마가 오르든 사실은 걱정이 없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간병인 지원 보험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또 따져보셔야 될 게 간병인 고용비가 크게 오르면 사실 보험사가 손해잖아요 지금은 한 15만 원이라고 예상했는데 한 10년 후, 20년을 보니까 3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네요 엄청나게 손해네요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대부분 이런 보험에 대해서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신 이제 알아서 해주는 그 대신 보험료 갱신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간병인 사용 보험 그러니까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그냥 돈을 주는 사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만 딱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던 그 액수가 변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병인을 조금 싸게 고용했다 조금 적게 고용했다 하루에 적은 시간만 고용하셨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주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차액이 생기는 돈이 좀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용 보험이 더 좋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이쪽에 마음이 기울다가도 또 장단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갱신용 보험료가 사실은 나중에 가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당장의 부담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특약에 따라서 간병인 지원해주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또 제외되기도 합니다 듣다 보니까 막상 제가 선택하려고 하면 엄청 갈등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팁을 주세요 소장님 이게 사실은 뭐가 하나 딱 좋다라는 정답이 있으면 그 보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판매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한테는 이런 게 좋고 어떤 분한테는 이런 게 좋고 이렇다는 건데요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나는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간병인 지원 보험 사람을 보내주되 갱신이 되는 이런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을 때만 납입하고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는 보험료 납입 나 싫어 부담돼 그때는 보장만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이 간병인 사용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간병인 지원 보험 간병인을 지원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보험 이걸 주는 분들은 비갱신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간병인 지원을 내가 더 낼 수도 있다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따져보시고 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 좀 찾아봐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부터 드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 드는 게 이득인지 궁금해요 과연 이게 질문에 있을까요 있겠죠 100%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 있나요? 질문에 있었습니다 3위예요 젊을 때 미리 가입해야 하나요? 만족스럽습니다 답변 주시죠 지금 아마 간병이 사실은 나이에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실 부분인데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죠 어렸을 때 가입하면 사실 보험료는 쌉니다 20대 30대 가입하면 보험료는 저렴하기는 한데 하지만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 30대가 매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렇게 소득이 적을 때 큰 돈을 내면서 보험을 유지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 이 보험을 보장받을 때는 60대 이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한 달에 꼬박꼬박 10만 원을 사실 1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꼬박꼬박 내고 또 나중에 돈이 없으면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특히나 지금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보험료로 10만 원씩 내고 있는 거 부담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냈는데 3, 40년 후에 보장을 받으려고 봤더니 그 3, 40년 후에 10만 원의 가치는 사실 물가 상승 한 3%만 가정하더라도 절반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싼 돈 내지만 나중에는 혜택이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미리 가입하는 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모르되 그렇게 내는 건 너무 젊어서부터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맞춰보시죠 아직 1위가 안 나왔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하다가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해지를 할 때 이 돈을 그동안 냈던 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저도 방금 얘기 들으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받을 수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씨 같은 돈 이거 질문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있을까요? 없나? 없나 봐 없습니다 궁금해요 이거 아쉽게도 아니 돌려받는 거 신경 안 쓰신 애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거 보험 깨면 그럼 내가 돌려받는 돈 있나? 하지만 가입하기 전까지는 깰 생각 사실 안 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질문에 없다고 해도 이대로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있느냐 이거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다릅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만기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년 납 5년 만기 갱신 종료 80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최대 8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구조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80세 만기 이게 일반적인 비갱신형 보험의 구조이죠 20년 동안만 보험료 내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 내지 않아도 80세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은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지금의 보장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해악을 하면 해악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지금 미리 납입을 해두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만기, 납입 만기를 채워갈수록 사실 해악 환급금이 많이 높아지는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형은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은 환급금이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게 왜 질문이 없었죠? 승부역 생기네요 이건 있을 것 같아 나이, 나이 그러니까 가입 나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나이 많으면 못 들고 또 실비도 무슨 질병이 있고 이러면 또 못 들고 이런 게 있던데 거의 끈접하셨습니다 질문으로 주시자면 자격 이런 거 자격 나이 제한이 있냐 이거 나이 제한이 있는지 과연 1위에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1위 같다 보여주세요 역시 1위입니다 1위 관심들이 있으신데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제일 걱정이죠 나이 제한이 있는지 보험사마다 이게 상품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보통 가입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고 가입 나이도 정해두긴 했는데 차이는 있지만 한 75세 정도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신까지 지급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장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라는 상품들도 있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담도 있죠 다만 이제 상품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험료도 제일 중요하죠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 보험 혜택을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70세, 80세 이후에 받다 보니까 가입을 조금 늦게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가입하면 2, 3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나중에 가서 가입하면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는 보험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밖의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제약사항이 있을까요? 네, 간병인 지원 보험이든 아니면 간병인 사용 보험이든 최대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저희 보험은 180일까지만 보장을 해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180일까지는 간병인 지원이든 아니면 보험금이든 나오게 되는데 180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 간병 보험 가입했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라고 하다가도 이런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4, 5회만 남은 거죠? 네, 4, 5회만 남은 거죠? 여기 더 어려워요 그러면 혹시 그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병에 걸리고 나면 가입할 수 없는 보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럼 몇 년 뒤에 다 낫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건지 보험이라는 게 뭐 미리 드는 건데 이미 병에 걸리고 나서 들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왜 암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암 완치한 다음에 몇 년 후에 가입 가능하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과연 이 질문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겠는데 오, 4위네요 요양원 입원 중인데 간병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입니다 이거 맞추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다 맞추신 이게 병이 있었다 그러면 가입은 되는데 이게 비쌀 것 같아요 값이 올라가나? 자, 이제 간병비 보험 사실 일반 보험을 가입할 때도 뭐 꼼꼼히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프신 적 있으셨어요? 뭐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적 있나요? 드시고 계신 약은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 다 물어보죠 그렇죠 보험 가입 시에 왜 고지 의무라고 그런 거 있고 그것도 얘기 안 하면 또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간병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가입하려고 보면 이런 것들 꼼꼼하게 물어보는데 현재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혹은 간병 상태 있으시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보험이 꼭 필요하니까 실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이거 속이고 그냥 가입해야지 해서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보험료만 버리게 돼요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해 주진 않고 그렇다고 보험이 자동으로 해악되는 건 아니라서 보험료는 또 매달 내야 되고 즉 필요해서 가입을 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만 계속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부담돼서 해악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따라서 해악한 금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5위 남았거든요 근데 5위 남았는데 저희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알려주시죠 선생님 네 자 마지막은요 바로 5위 가족이 간병비를 받고 돌볼 수 있나요 입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을 안 쓰고 가족이 돌본다 그런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네요 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 관련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 사연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중증장애가 있으셔서 간병인을 쓰고 계시고 동시에 어머니도 간병을 함께 돕고 계십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모님을 간병하면 매달 가족 요양급여라는 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민간보험사에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간병보험금과 가족 요양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야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요양사 자격증까지 받고 이랬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이제 간병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장기 요양급여와는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가족력이라든가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얼마인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지요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돌볼 경우에는 자녀분도 소득활동을 하면서 또 돌볼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 부모님이 간병 상태에 들어왔을 때 직접 간병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모신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그걸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부모님의 환경 특수성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간호간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족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간병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급여 지원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도 일부 내가 받고 또 부모님 간병도 직접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다른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일의 근무 시간이 한 달에 최대 160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와는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규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투잡 같은 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업이 있고 요양보호사를 하지만 본업이 160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1시간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하고요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가족분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신다거나 이러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럴 때는 하루에 1시간 반 최대 한 달 31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하루에 1시간 반만 가능하다면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1시간 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뭔가 추가를 받고 이렇게는 안 될까요? 사실 이 가족 요양 제도의 단점이 이건데요 이렇게 가족 요양을 하게 되면 그 당일 해당 내가 부모님을 돌본 그 당일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분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시간 이상 요양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생각보다 짧네요 이거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간병비와 간병보험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치매, 간병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간병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을 많이 드는 건데 간병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간병보험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 보험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 들으시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비싼 보험료는 부담돼요 라고 하니 중간에서 정말 정작 중요한 이런 특약들은 빼버리고 불필요한 특약들만 남겨서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짧은 기간에 보험료 왕창 내고 나중에 보험 크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맹이는 쏙 빠져있는 보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중도 해지도 많이 하시는데 중도 해지할 때는 보험료를 아예 황금 못 받으시거나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입 시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중도 해지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을 적게 가입하는 것 이게 왕도인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고 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과 비의 양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비로 내리는 곳에서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봄비답게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비나 눈에 섞여 내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11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를 넘는 만큼 안전사고 유의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밖의 전국에서도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요 네, 비 소식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꽃샘추위로 굉장히 쌀쌀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도 말썽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